부부의 발견 배우자, 국민 밉상 남편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이윤철 씨와 조명희 부부를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간단한 거 하나 먹자고. 그리고 찜 그냥 간단히 찜해. 겉은 거가 간단한 거예요? 안 해보신 티가 나요. 저거 식용으로 놓으신 거예요, 저기다? 천재가 아니냐, 음식에. 저 태어나서 그렇게 짱어서. 그 정도예요? 빨래통에 갖다 세탁기 넣든가 하셔야죠. 또 놓으셨어, 또 놓으셨어. 오늘 최답니다, 최다. 자기만 놀라? 누구도 모르겠지. 그냥 막는 거 아니야.